종합문위원성 산하의 대한민국 클래식총연합회 부회장 이상수 백현애님 모시겠습니다. 부회장 이상수 백현애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대한민국 클래식총연합회 부회장님이십니다. 임명장 성명은 이상수 부서 대한민국 클래식총연합회 주기 부회장 위사람은 민법제 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체총소관 및 비영리법을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 4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종합문위원성의 임원으로 임명한 2020년 9월 18일 대한민국 클래식총연합회 회장 김화인 사단법인 종합문위원성 이사장 허유호석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주시죠. 박수 한번 주시죠.